이 모낭으로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머리가 자랄 수가 없어요 빠진다는 것도 맞지만 자라지 않는다는 게 더 맞는 표현입니다 생존 확률이 낮았었다고 판단을 하겠죠 위급 상황이라는 겁니다 생존에 그렇게 직결되지 않는 기능들은 셧다운을 시켜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띵키토 김윤겸입니다 저희가 저탄수 화물 다이어트나 아니면 키토제닉 이런 다이어트에 관한 영상을 올릴 때마다 굉장히 자주 달리는 댓글이 있어요 바로 다이어트 하면서 탈모가 왔다는 그런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다이어트 버트캠프나 챌린지에서는 이 탈모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는 있는데 제가 유튜브 컨텐츠로는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이 빠질수록 머리도 같이 빠졌던 분들이나 아니면 저탄수 다이어트에 대한 부작용이 좀 걱정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꼭 열심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만명 이상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동 강사들 대상으로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 틴키토와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렵다고요? 제가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워낙에 탈모라는 주제가 좀 사람들한테 민감한 주제다 보니까 저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하나 깔고 갈게요 일단 첫 번째로 보통 남성들이 많이 겪는 M자형 탈모 남성형 탈모는 다이어트와 무관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영양적인 솔루션을 적용하더라도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남성 호르몬, DHT, OR파, 환원효소 이런 남성들에게만 나타나는 생리적인 이유고 유전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음식이나 영양제 이런 걸로는 전혀 개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프로페시아나 탈모 약을 드시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나타나는 탈모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이런 경우는 보통 원인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과 과도한 저탄수입니다 두 번째는 영양소 결핍이고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사실 첫 번째에 대해서는 몇 번 설명을 하기는 했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건강한 사람들은 저탄수 다이어트를 해도 탈모가 잘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영양소는 두 가지죠 탄수화물과 지방입니다 그래서 저탄수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는 음식을 통해 얻는 에너지를 줄인다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저탄수를 해도 신체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 탄수를 덜 먹어서 에너지원을 덜 섭취를 해도 우리 몸에 있는 이 체지방을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충분히 얻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 대사가 활발히 잘 되는 건강한 사람들은 저탄수를 한다고 해서 탈모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상태에서 좀 과도한 저탄수를 하면 탈모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모두가 오진 않습니다 근데 종종 있어요 이건 약간 복불복 같은 거라서 내가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안 와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거는 체내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몸에서 인슐린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뭐냐 얘는 체지방을 합성하기도 하지만 체지방 분해를 억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결국에 합성과 분해 이 두 가지 상태를 잘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걸 둘 다 동시에 활발하게 하지는 못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합성이 활발하게 될 때는 분해가 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거는 체내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체지방 분해가 억제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체내에 있는 지방을 분해하고 쪼개서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그런 활동을 잘 못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수화물의 에너지를 좀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내가 유일하게 잘 쓰고 있던 탄수화물 섭취까지 줄여버리니까 몸의 입장에서는 유일한 에너지원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원이 부족하니까 우리 뇌의 입장에서는 생존 확률이 낮았었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위급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위급 상황에서는 우리 생존에 필요한 기능들만 활성화를 시키고 생존에 그렇게 직결되지 않는 기능들은 셧다운을 시켜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생존과 관계 없는 게 바로 모발 그리고 생식 기능이죠 모발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 지금 갑자기 대머리 된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생식 기능도 생존의 위협이 받는 상황에서는 자손을 번식할 여유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능을 떨어뜨려서 셧다운 시켜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에 에너지가 부족할 때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저탄수를 해도 어차피 체지방을 불태워가지고 뱃살로 에너지를 다 얻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서 이 체지방을 못 쓰는 사람들은 유일한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을 줄이면 이런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탈모가 오는 두 번째 이유는 영양소 결핍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겠죠 이 머리카락이 자라는 곳은 이 두피입니다 두피 그리고 이 두피 안에는 이런 모낭이 있어요 모낭 여기 모근이 이렇게 있고 뿌리죠 뿌리 여기서 모낭 안에 있는 모근을 통해서 머리카락이 쭉 자라나게 돼요 머리숱 많은 사람도 두세 가닥씩 나오기도 하고 숱이 좀 적은 사람은 한 가닥 정도밖에 안 나오겠죠 아무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머리카락이 자라는 과정입니다 음식 같은 걸 섭취해서 영양소를 섭취를 하면 혈액이나 다른 걸 타고 따라서 영양소가 신체 곳곳에 분배가 되겠죠 배송이 될 겁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그 영양소를 가지고 대사도 하고 단백질 합성도 하고 새로운 세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 우리 머리카락이 자라는 이 두피에 있는 모낭 이 두피 세포도 똑같은 세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모낭으로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머리가 자랄 수가 없어요 빠진다는 것도 맞지만 자라지 않는다는 게 더 맞는 표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두피에서 자라는 이 머리카락은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 머리카락이 나는 이 발생기라는 구간을 거치고요 그다음에는 이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성장기를 거칩니다 그다음에는 이 모든 세포에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피부 세포도 한 28일 주기로 계속 수명이 다해서 떨어져 나가는 이런 탈락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새로운 세포가 다시 차지하기도 하는 이런 세포의 수명에 따라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이렇게 순환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발이 성장을 다 하고 나면 수명이 끝나는 시점에 가까울수록 점점 약해지는 퇴화하는 그런 시기를 겪겠죠 그게 바로 쇠퇄기입니다 그래서 이 쇠퇴기를 거쳐서 시간이 지나면 이 모발이 빠지게 돼요 수명을 다 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발생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휴지기라는 기간을 거칩니다 잠깐 쉬는 거예요 여기서 일 많이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발생기를 거치고 또 성장을 하고 수명이 닿을 때까지 쇠퇴를 하다가 또 잠깐 쉬는 휴지기를 갖고 그 다음에 그 모낭에서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는 발생기를 갖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다 통용되는 사이클이에요 근데 여기서 탈모가 왜 발생하느냐면 이렇게 라이프사이클을 타고 간 다음에 휴지기를 거쳐서 다시 발생기가 돼야 되는데 이 발생기와 성장기에는 굉장히 많은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아니 없던 걸 만들어가지고 얘를 키우기까지 해야 되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 휴지기 시점에 충분한 영양소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발생기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모발이 너무 약해가지고 또 금방 빠져버리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지 않을 때 이 휴지기에 머무는 상태 그래서 머리가 쇠퇴기에서 빠지기만 하고 새로 나지 못하는 이 상태를 휴지기 탈모라고 합니다 아마 다이어트를 하면서 머리가 빠지는 분들은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을 할 거예요 만약에 인슐린 저항성이 없고 과도한 저탄수를 안 했다는 전제 하에는 이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이 휴지기 탈모를 벗어나려면 어떤 영양소를 공급해야 되느냐 영양소가 결핍됐기 때문에 휴지기 탈모가 왔다면 이게 해결책도 영양소겠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철분이에요 왜냐 우리 몸은 혈액을 통해서 영양소를 온몸에 있는 세포에다가 공급을 한다고 했죠 근데 이 공급을 하도록 혈액을 제대로 굴릴 수 있게 만드는 영양소가 바로 철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휴지기 탈모 혹은 여성형 탈모를 갖고 있는 사람의 혈액을 검사해보면 페리틴 수치가 굉장히 낮은 걸 알 수 있어요 이 페리틴 수치가 체내 철분이 얼마나 충분히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굉장히 낮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철분을 보충해줬을 때 이 휴지기 탈모가 개선되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비오틴이에요 비오틴 이 비오틴관에서 들어본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보통 탈모 영양자 하면 비오틴이 대표적이죠 이 비오틴이 휴지기 탈모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머리카락은 사실 단백질로 구성이 돼 있어요 단백질 이 단백질 중에서도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대부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샴푸 같은 브랜드 중에 케라시스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여기서 이름을 따온 거예요 하여튼 이 케라틴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세포에서 케라틴을 만드는 그런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게 꼭 필요합니다 케라틴 생성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그 미네랄이 바로 비오틴이에요 얘는 비타민 B 중에 하나죠 그리고 모낭세포 생성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철분이랑 비오틴은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는 아연입니다 아연 이 아연은 우리 신체의 모든 세포를 성장시키고 생성하고 또 DNA를 합성하는 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엄청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머리카락이 잘 자라려면 모낭세포도 새로 계속 만들어줘야 되고 여기에 얘를 성장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여기에 이런 과정에 다 아연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구리예요 구리 구리는 체내에 엄청 많이 필요한 미네랄은 아닙니다 근데 부족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적정량만 체내에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아무튼 이 구리가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철분을 섭취했을 때 이 철분이 제대로 운반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약간 보조자 역할을 하는 게 구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이어트, 휴지기 탈모, 여성형 탈모 이런 것들에 가장 필수적인 영양소는 이 네 가지예요 다른 것들도 다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직결되는 애들이 얘네입니다 저희 채널은 저탄건지 다이어트를 주장하고 있죠 근데 다행히 저탄건지 다이어트에서 추천하는 식품들에 철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 철분이 많은 음식을 예로 들자면 붉은 고기, 생선, 해산물, 그리고 간 같은 내장류, 또 입채소, 변과류, 통밀류 이런 애들이 다 철분을 많이 갖고 있는 식품입니다 근데 얘기 들어보면은 뭐 붉은 고기, 생선, 해산물, 내장류, 두부, 입채소, 변과류 다 저탄건지에서 권하는 식품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 저탄건지를 좀 현명하게 잘 쓰시는 분들은 탈모를 겪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물론 이 중에서 통밀류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저탄수 원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좀 양은 제한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고기, 해산물, 채소 이런 거 잘 챙겨 먹으면 철분이 부족해서 탈모가 올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 비오틴이나 아연, 구리 같은 경우는 조금 식품으로만 섭취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영양제로 보충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1일에 시작하는 다이어트 부트캠프 4기 참여자 전원분들께 이 비오틴, 아연, 구리가 굉장히 고함량으로 들어있는 홍성밸런스라는 영양제를 협찬해 드리기로 했어요 홍성밸런스는 지금 바이오컴에서 만드는 가장 고퀄리티의 영양제 제품 중에 하나고요 한 통에 4만원입니다 한 달에 4만원이면 영양제 치고는 좀 고가의 제품이죠 이거를 부트캠프 참여자 전원에게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자탄건지 다이어트를 전문가한테 제대로 받고 싶은 분들은 이번 기회에 풍성밸런스까지 받는 혜택 꼭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이어트를 했을 때 탈모가 오는 휴지기 탈모, 여성형 탈모의 세 번째 이유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이거는 사실 2번이랑도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음식을 먹고 얻은 영양소를 혈액을 통해서 모든 세포에 공급을 하는데 이 두피에도 공급이 잘 돼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면은 일로 가는 혈류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 말한 철분, 비오틴, 아연, 구리 같은 모발을 자라나게 만드는 미네랄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휴지기 탈모가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되게 간단한 이유예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두타머지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육류, 생선 잘 챙겨 먹고 익힌 채소 최대한 충분히 먹고 무탄수가 아니라 더 탄수화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을 건강하게 해서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만 잘 지켜도 사실 2번, 3번에 해당될 일은 잘 없을 거고요 그리고 1번에서 근본적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도 장기적으로는 해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서 만든 원칙들이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 원칙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저희 틴키토 카페에 있는 식단 예시 공지사항을 한번 참고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저희 영상을 제대로 정주행하지 않고 그냥 저탄수 그리고 고지방이라는 키워드만 보고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가 탈모가 온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렇게 좀 얕게만 알고 시작하게 되면 부작용을 겪을 확률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저희 다이어트 부트캠프라는 1대1 영양 코칭 서비스죠 만약에 저탄수 다이어트가 왜 필요한지 혈당, 인슐린 이런 것 때문에 다 알게 되긴 했는데 정확히 나한테 부작용 없이 또 나한테 딱 맞는 식단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분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6월 1일에 시작하는 다이어트 부트캠프가 5월 28일에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날짜 맞춰서 5월 28일 전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이렇게 부작용 없는 다이어트 노하우를 전문가한테 전부 다 배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소개한 풍성밸런스 제품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또 제가 직접 진행하는 주 1회 다이어트 특강 참여자분들과 1대1로 질문 답변을 해드리는 비밀 라이브 한 50만원 상당의 저탄건지 가이드북 키토제닉 VOD 강의 2주 홈트 프로그램까지 전부 다 드리는 프로그램이니까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신청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탄수 다이어트 시작하신 분들 이 세 가지 꼭 유념하셔서 탈모 없이 풍성한 다이어트를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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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